안녕하세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제가 눈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고요. 하지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예쁜 와이프만 가지고 있는 제가 백날 이렇게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CR도 맥히지 않을 것 같아서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백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이 서울대 영어학 교수 이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분이 바로 서울대 영어교육학 교수 이병민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현실적인 영어학습 목표를 정하고 읽기부터 공부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목표가 입시면 입시 토익공부면 토익 토플 공부면 토플 공무원 영어 시험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학습 목표를 정하고 뭐부터 공부해라. 읽기부터 공부해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해온 것이 뭡니까?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 학원은 영어의 기본은 문법이다 생각하고 뭐다? 문법만 죽어라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제가 강조를 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했단 말을 제가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릴수록 말하기가 강하고 의력과 독해 능력이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릴수록 말하기가 강하다는 것이 뭐냐면 아이가 우리가 저학년 있을 때 대부분은 문법이나 읽기 공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학원을 다니면 대부분 말하기 위주의 수업을 하는데 그 말하기 위주의 수업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문장 암기해서 학원에서 대부분 문장을 몇 개 암기해가지고 부모님 앞에 얘기하는 수준일 거예요. 일수록 말하기에 강하고 갈수록 말하기가 취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어휘력과 독해 능력은 향상이 되는 이유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 우리의 영어 목표는 뭡니까? 입시입니다. 입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공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하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휘력과 독해 능력이 올라가야 되는 게 올바른 취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요.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저학년 학부모님들 영어 공부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시작이 잘해갖고 어떻게 쓰려고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음식 시킬 때 떠먹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입시가 끝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알고 있다면 영어와 친숙해져 있다면 그런 해완 능력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1, 2년 안에 금방 해결이 된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예예. 할머니.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백날 얘기해도 CR이 안 먹히니까 할머니가 아 예 전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한다고요.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영어 능력의 기본은 읽기다. 우리가 영어의 4대 영역을 다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 영어 능력의 기본은 읽기라고 뽑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듣기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학생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누이 말했지만 어때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봐. 대본을 본단 말이야. 그런데 듣기를 못하는 학생이 대본을 딱 봤어. 그런데 이 대본도 읽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듣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와학원을 배우려고 해와학원에 가요. 영어학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 영어책을 딱 봤어. 우리가 해와를 공부하려고. 그런데 그 영어, 해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문장도 해석이 안 돼. 어떻게 스피킹을 말하기를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해왔던 부분이잖아요. 영어의 기본은 바로 뭐다? 해석이라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두가 4대 영어고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하는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현실적으로 가장 싸고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말은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스피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약간 지금 동의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할 때 뭐냐면 그래요. 이 서울대 교수님이 말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게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지식이 머리에 있지만 말로 나올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피킹을 잘 하려면요. 기본적인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 머리에 뭐가 있어야지 나오는 건데 그 머리에 뭐가 없단 말이야. 지금 뭐냐면 그 머리에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 단어, 어휘,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말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읽기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글도 못 읽어, 단어도 없어, 어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스피킹이 되겠냐고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지금 머릿속에 있어도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교수님이 말하기에는 2차적인 문제고 제가 말하는 건 1차적인 문제다고. 뭐예요?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된다고. 그게 입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다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서울대 영어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어 능력의 기본은 읽기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읽기 능력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원서를 읽어요? 아무 독해 책이나 하나 선정해서 그걸 공부하면 읽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의 아이들이 지금 하는 방식이죠. 원서를 읽거나 아무 독해 책이나 한 권 선정을 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문법 책을 공부를 하거나 그럼 읽기가 향상이 되냐고요. 여러분,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이지만. 여러분, 해석을 잘하려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 해석 공부를 해야 됩니다. 1번, 해석 공부를 하고 그 해석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즉,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또는 2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했을 때 해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면 제가 장담하는 게 꼭 이거예요. 저랑 공부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이면 당연히 더 빠르겠죠. 2년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만약에 중3 교과서를 해석을 못 하면 저한테 환불을 요구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그 다음에 중학교 1, 2학년이 저한테 2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해석을 못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 강조하려 합니다. 영어의 기본어다?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째야 된다고? 해석 공부를 해야 되고 일주일 뒤, 이주일 후에 또는 한 달 뒤에도 꾸준히 반복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의 아이가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 정말 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법 공부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영어 해석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영어 성적이 걱정되신다면 뭐요? 공부 방법을 바꿔야만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이었습니다.